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래에 대한 공포가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저희가 굿모닝 세븐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 좀 어떻게 해석해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지난밤 미국 시장 마감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원인 일단은 오늘 저녁 CPI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의 가장 최압단의 연결고리의 시작점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이 부분이 바로 리세션에 대한 공포로 아래에 대한 공포로 전의가 되면서 결국 시장 상당 부분 움츠러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지만 한켠에서는 또 하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경기 침체를 간다 하면 그냥 경기 침체로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경기 침체를 미리 염두한 시장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 시장의 움직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원자재 가격이 될 것 같은데 그 원자재 가격 중에서도 특히나 국제 원유 가격, 지난방 국제 원유 가격, WTI 기준으로 95달러 선에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역시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늘어난다.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으로 오히려 전이 확산이 되어지게 될 것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걱정은 오히려 국제 상품 가격을 하락을 시키면서 지금 현재 걱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그 연결고리의 제일 앞단에 있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가능성, 다시금 시장은 평영점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지금 중요한 것, 오늘 저녁,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이죠? 발표될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표. 이를 앞두고 지금 사실상 시장 내에 첨예하게 전망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야기한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얘기를 해본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여기 하나 더 더해서 고용이라는 부분, 고용은 아직까지는 상당 부분 긍정적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고용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미 연준, 경기 침체에 대한 판단은 아직은 아니다. 경기 침체로 판단하기에는 경계를 하자, 확대해석은 경계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실질적으로 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경기 침체로의 가능성은 4.1%에 불과하다라는 점. 다만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다. 왜? 지금 미 연준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한흥금융통화위원회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선인플레 후 경기.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판단 내지는 경기에 대한 확장을 꾀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인플레이션을 잡고 가자라는 쪽으로 정책을 결정했다. 여기에 다행스러운 점은 미국의 고용이 아직까지는 상당 부분 긍정적인데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을 지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경기 침체에 빠졌던 시절, 실질적으로 힘들었던 시절, 고용이 없었던 경기 회복기가 있었고요. 고용이 받쳐주는 경기 둔화 시기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은 고용이라는 부분인데요. 고용이 없는 경기 회복은 다시 시간이 지나가면 고용이 없기 때문에 소비의 둔화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바로 경기 회복이 아니라 경기 둔화 내지는 침체로 꺾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반면에 고용이 있는 경기 둔화는 조만간 시간이 지나가면 고용을 근간으로 해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 자신감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3.6%입니다. 거의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깝습니다. 최악의 경기 침체다라고 하면 지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 조건으로 얘기했었던 부분이었죠. 6.1% 부분입니다. 3.6%와 6.1%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라는 점. 경기 침체 가능성은 고용이 아직도 탄탄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관심 가져야 될 부분. 미국의 CPI, 인플레이션도 당연히 왜냐하면 연결고리의 제일 앞단위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어떤 핵심 부분은 고용과 소비일 수 있다는 점.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고용이 좀 탄탄한 경기 침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도 역시 됐던 간에 미국의 금리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리 역전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시나리오를 좀 짜봐야 될 것 같아요. 한미 금리가 역전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의 상황은 2.25% 수준에서 평행하게 같이 가는 그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염두해야 될 부분은 평행하게 간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연말 우리 한국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금리가 아마도 3.4%를 육박하거나 아니 3.4% 넘어서거나 최소한 3.4%는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FOMC에서 올해 연말 목표 전망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전망치 3.4%가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잠시 후에 9시 30분에 한은의 금통위가 개최가 되고 24일, 25일 미국의 F7월 FOMC가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놓고 시나리오. 일단 한은의 빅스텝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죠. 빅스텝을 단행한다면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1.75%에서 2.25%로 급등을 하게 되는 거고 베이비스텝을 단행한다면 0.25%, 25BP 인상이니까 2.0% 기준금리.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미국의 FOMC가 제시하고 있는 미국의 7월 금리에 비해서 역전달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 그런데 빅스텝을 단행하게 되면 시장은 일단은 기준금리의 변동성이 상당 부분 50BP. 사실상 처음이죠. 50BP의 변동성 가져가게 되면서 시중금리의 변동성 높아진다. 시중금리가 인상, 급격하게 인상이 되게 될 것이고 이는 바로 우리 소비에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이 소비에 연결되는 부분 결국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내가 지금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빚에 대한 이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기준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이자 부분의 증가분 만큼 뺀 것 그게 바로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이게 바로 줄어들게 되면서 소비가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약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그런데 베이비스텝을 단행한다. 그러면 한미강 금리 역전차가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외국인 유동성의 유출 가능성, 외국인 수급이 나빠지게 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게 됩니다. 지금 1306원 마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보다 상당 부분 높게 형성될 가능성,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게 된다면 환율이 높아지게 되니까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시나리오 전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의 딜레마. 어쨌든 조금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말씀드립니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밟을 건지 이런 부분은 조금 이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개인도 물론 그렇지만 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는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도체 업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을 텐데 반도체 업황이 특히나 최근에 좀 불안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반도체 업황이 어찌 보면 우리 시장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어쨌든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견인하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 이미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전망이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다. 조금은 좀 위축되어지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원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수요가 조금 좀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둔화되어지는 그 모습에 따라서 재고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최우영이 말씀하셨던 대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리에 대한 부담, 그러면 원재그료, 재고를 많이 갖고 간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재고 자산 회전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자산의 효율성이 좀 줄어들게 되죠. 그 이야기는 고정자산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고정자산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는 단위당, 금리에 대한, 어떤 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수요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 기술 혁신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소비 심리가 상당 부분 좀 약화 내지는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의 출하도 그렇고 PC의 출하도 그렇고 이 교체 주기 자체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의 교체 주기도 이미 팬데믹 시절에, 2년 전이죠? 팬데믹 시절에 PC의 교체, 신규 교체 수요가 상당 부분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교체, 교체 수요의 증가분은 우리가 조금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반도체 업황, 좀 쉽지는 않다. 디램 가격이 한 3분기,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랜드플래시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8% 정도 하락할 것으로 지금 예고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 분명한 건 재고 자산을 우리가 반도체 업황, 특히나 재고 자산 잘 살펴보자.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재고 자산의 수위는 약 50조 원에 이릅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 이 재고, 자산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그런 어떤 핵심적인 재무제표, 지금 지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점 강조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금통이, 그리고 거리 두기 방안 발표일 것 같은데 엔데믹 관련 종목들 최근 들어서 조금 흐름이 좀 불안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다행스럽게 어제,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의 엔데믹 관련, 소위 말하는 호텔이랄지, 카지노랄지, 항공주랄지 상당 부분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우리나라 오늘 조금 있다가 방역 대책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재시향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대신에 접종을 좀 강화하자라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엔데믹 조금 더, 물론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과거와 같은 그런 팬데믹으로 다시 빠질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그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 어찌 보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점 저는 오히려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완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왜 생겼을까? 공급망이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과 수요가 갑자기 살아났다라는 그런 부분들, 인플레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생겼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생기니까 원자재 가격이 하락 내지는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분명히 둔화가 될 것이다. 피크아웃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우리는 이 포인트를 노려야 될 것이다 라는 점 강조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